누구일까? 우리처럼 학교로 돌아와본 애들 아닐까? 유튜브 하거나 그런 애들 아닐까? 막 흉가 체험하고 그런 애들 아니 알 것 같아 니... 니들 뭐냐? 기남아 아니 씨 말 어떻게 나를 몰라 너 괜찮아? 어 가자 같이 가자 한 번만 더 그 소리하면 뒤져 그런 말 하지마 우리랑 같이 있자 안 되겠다 다 도망가 너 좀비 아니야 우린 친구야